최근 블루시티에 정체불명의 도둑재단인 버그단이 나타났다. 버그단은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소중한 물건들을 마구 훔쳐 블루시티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. 하! 버그단 녀석들, 우리에게 혼 좀 나야겠네! 모두들 준비됐지? 당연하지. 응! 최강 경찰 미리 특공대, 출동하라! 출동하라! 사탕은 다 내꺼야! 여기는 루시! 지금 범인이 S-62 지점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.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. 그 녀석 당장 체포해버리겠어! 멀태! 작전은 전황 S-62 지점으로 이동하여 범인 포위 작전을 펼친다! 알겠다! 뽑아! 짜잔! 이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연주회에 설 거야! 수진아는 아직 연주회에 설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연습을 좀 더 하는 게 좋겠어! 이게 진짜... 으악! 내 드레스가! 으악! 빗겨줘서 고마워, 제시! 네이볼! 으악! 드레스는 다 칠 거예요! 너 1등하면 내 드레스다 두고 알지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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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내가 가져갈게! 안 돼! 내 드레스! 모두 모였나! 블루시티에 드레스를 훔치는 드레클이 나타나! 잠깐! 그럼 어떻게 수지의 드레스도 훔쳐갔다는 거잖아! 드레클은 블루시티 이 45구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! 고소, 고소, 체포, 아드로! 으악! 거, 고소, 고소, 고소! 힐링하자, Titan,